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고법 형사 2부 이의영 판사는 지난해 6월 아내를 폭행 감금하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염 사유로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.